그러니까 이게 전세계가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각자의 언어로 한다는 게 요즘 가톨릭 쪽에서 갑자기 전세계가 같은 시각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어서 생각이 난 건데 아까도 제가 알고 되게 조용하긴 했는데 입중계를 했잖아요. 되게 조용하긴 했는데 화면은 송출을 못해드리니까 그래서 입중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1985년에 발표된 음원 중에 위아더월드라는 게 있어요. 위아더월드라는 게 짤막한 역사상식 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빌보드 차트 1이 찍었던 곡이고요. 1985년대에.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대중음악의 가장 성공적인 엘리트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리 없는 공동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약간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공동협력 행위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원래 이 위아더월드라는 음원은 지금처럼 약간 진짜 전세계의 공통적인 그런 위기상황이라기보다는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약간 기부활동으로 녹음을 했던 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사람, 가수들이 모였는데 일단은 공동작곡은 이제 공동작곡자 명인은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온 앤 리치예요. 그 라이온 앤 리치가 했는데 그 마이클의 누나인 라토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마이클이 작곡을 했다. 그래서 마이클이 그 비트박스라고 뭐 드럼, 피아노, 현악기, 코러스, 편곡까지 혼자 다 데모테이프를 만들어놓고 퀸시 존스하고 라이온 앤 리치한테 공개를 한 거야. 그래서 퀸시 존스는 거기에 그 데모, 마이클 잭슨이 만들어놓은 그 데모에다가 데모 음원에다가 이제 프로듀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이때 이제 변화를 하게 돼요. 변화를 하게 되고 세계, 음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앨범이래요. 현재까지 판매된 싱글 판매고만 해도 이천만장이 넘고요. 일단 1980년대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간 거야. 1990년대는 모르겠어요. 1990년대 국내에서 제일 많이 나간 음원은 그 지금은 흥 역사가 된 가수의 음원 중에 하나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1985년에 작곡이 됐었다 보니까 1986년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레코드하고 올해의 노래 뭐 이런 다 싹쓸이를 해요. 싹쓸이를 하고 근데 이 그럼 이 위아더월드라는 이 음원이 작곡됐던 객이 1984년 그러니까 1985년에 발표를 했으면 그 전부터 작업을 했을 테니까 1984년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라는 이 국가에서 진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면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이 에티오피아를 에티오피아를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프로젝트 밴드가 나온 거예요. 1984년에 영국하고 아일랜드의 뮤지션들이 밴드 에이드를 결성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보히멘 랩소디 본 사람들 그 뭐냐 보면요. 그 보히멘 랩소디 그 영화 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라이브 에이드 그 웸블리에서 했던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그 성당의 코로나 일고 그 확진자는 있죠. 아 근데 우리 동네는 당연히 없고 우리 동네는 당연히 없고 서울대 교구는 모르겠고요. 그 안동 교구에서 그 예루살렘 성지술래 갔다 왔 오는 길에 확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갔다 왔는데 항공편이 직항이 아니고 경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확진된 것 같기는 해요. 참고로 성당은 제2수요일 때부터 지금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못하고 있어요. 사순 시기에 시작하는 날인 제2수요일부터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일절 못하고 있고 지금 그 세균맨 총리가 4월 5일까지는 지켜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4월 6일 이후로는 미사를 재개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미사를 재개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간격 유지해서 앉을 거고 미사 이외의 모든 해압은 여전히 금지시킨대요. 근데 4월 6일부터 재개를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성주간이거든. 성주간이 성주간이 그 주간이에요. 나 그 부활을 준비하는 주간이다 보니까 아마 미사는 아마 재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성모교육 미사 때 바지 낀 예식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성모교육 미사 끝난 다음에 만찬미사 끝난 다음에 성급여일 낮까지 그 뭐냐 밤샘 성채조배가 있어요. 아마 그걸 못할 거예요. 이번에 음 어쨌든 영국하고 아일랜드에서 뮤지션들 1984년에 프로젝트 밴드인 밴드 에이드를 결성해서 해서 Do They Know It's Christmas? 이 앨범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영국 아일랜드 뮤지션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가 모였냐면 이 쿨앤더갱 그리고 U2의 멤버 그 보노 애덤 클레이튼 그리고 뭐 듀란 듀란 그리고 조지 마이클 그리고 보이 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스라는 밴드의 가수 스팅 그리고 폴 맥카트니 데이비드 보이 등등이 뭐 어쨌든 뭐 음성 메시지를 하던 노래를 녹음하는 거기다 이제 다 낀 거야. 음 그리고 이 음원을 이제 이 프로젝트 앨범을 기획하고 작사까지 참여했던 맙 겔도프라는 사람은 대형제국 훈장 2등급까지 받았어요. 자 이렇게 영국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기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국하고 미국의 그 뮤지션들 사이에 그 기싸움일 수도 있어. 미국 뮤지션들 야 유럽에서 저렇게 했대. 우리도 뭉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 당시에 파퓰러했던 싱어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한 거야. 미국에서는 음 진짜 1980년대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음악가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누구누구가 모였냐면요. 스티비 원더 티나 터너 레이첼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다이애나 로스 맙 딜런 신디 러퍼 자신의 곡으로도 빌보드 차트에 1위 찍었던 아티스트들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종의 자격조건은 없었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균 밸류가 빌보드 1위 한 번쯤은 찍어본 사람들인 거야. 음 프로젝트의 목적 그러니까 이 대중성 하나는 최고인 사람들잖아요. 팬덤을 그쪽으로 몰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례적인 전례 없는 국제적 초점을 맞춘 거야. 음 그래서 좀 음악적 인종적 이런 컬러가 달랐던 사람들이 한데 뭉쳤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세계를 바꾼 역사를 바꾼 음악 역사의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 역사의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대중 그러니까 예술이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간 거지. 근데 음 물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거부한 뮤지션들도 있었어요. 마돈나 여기 안꼈어요. 근데 이제 마돈나가 안꼈다는 안꼈다고 안길 만한 그 이제 표면적 이유를 댔는데요. 마돈나가 여기에 안 낀 것도 말은 돼요. 마돈나가 여기 안 낀 게 왜 말이 되냐면 마돈나는요 평소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이럴 때만 이럴 때만 그 뭐냐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했고 프린스도 여기 없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400만장 현재까지 2,000만장이 팔렸고 근데 이제 밴드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 이 앨범이 600만장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영국 내 역대 싱글 음반 판매량이 2위예요. 근데 어쨌든 이 위아더월드는 1986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Record of the Year 하고 Song of the Year 동시 수상을 했고요. 어쨌든 결국 물량의 승리야. 어쨌든 밴드에이드가 스타트 끊어진 것도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나중에 제니 로임세 디오도 그 헤비메탈 락 락 락커드를 모아가지고 히어 앤 에이드 해가지고 스타즈라는 곡도 만들었고요. 하여간 그런 프로젝트 음원들을 많이 작업을 해요. 이때 대한민국도 1980년대에 그날이 오면 같은 공연을 기획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쪽보다는 대한민국이 1980년대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거는 목적은 통일을 기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992년 조선일보가 주최했던 환경콘서트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중후밤부터 2010년대까지 아이돌들이 출연을 하는 합동평화콘서트 그리고 1999년에는요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뭐 하나 돼요 라는 뭐 그런 기획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봄마다 제가 알기로 그 드림콘서트인가 있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1986년 12월 대한민국의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즈에서 패러디 된 적이 있었어요. 렛츠고 팝스라는 코너에서 음 MC는 쇼 비디오 자키의 MC였었던 팝디제이 김광한씨였구요. 마이클 잭슨을 연기했던 사람이 심영래씨에요. 프린스 연기한 사람이 장두석씨. 케니 로빈스 연기한 조금산씨. 그리고 폴 사이먼 연기가 김학래씨. 그리고 스티브 페리 연기가 전유성씨. 그리고 마돈나 연기했던 사람이 이경혜씨. 스티브 원더 연기가 이상훈씨. 레이참스 연기했던 사람이 어명수씨. 지금 뭐냐 야구 캐스터 활동하는 어명수씨에요. 신디로퍼 연기한 사람이 이성미씨. 이런 사람들이 KBS의 희극인들이 다 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이 거의 혼자서 작업을 했었던 이 데모 버전이 마이클 잭슨의 여러 베스트 앨범이 있구요. 그래서 여기 이 위아더월드라는 그 그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뮤지션들이 누구누구가 있냐면 일단 공동작곡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온의 리치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기획하고 프로듀싱을 했죠. 그리고 참여한 사람 스티비 원더 그리고 폴 사이먼 켄니 로저스 제임스 인그럼 티나 터너 빌리 조엘 다이네러스 디온 워이 윌리 넬슨 럴리 넬슨 R0 브루스 스프링스틴 켄니 로긴스 스티브 페리 허랜 어츠 어츠 그리고 휴이 루이스 신디 러퍼 킴 칸스 맙딜런 레이첼스 그리고 음반 메인 프로듀싱은 퀸시 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리스트에 없는 코러스로 출연한 사람들 까지도 엔간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온거에요. 캐나다 출신 코미디언 댄 에크로이드 캐나다계 댄 에크로이드 그리고 원료 가수 스머키 로빈슨 그리고 밴드 에이드를 기획했던 밥 겔 도프 도 코러 밥 겔 도프 역시 여기에 코러스를 껴요. 그래서 후렴구만 얘기를 하자면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하나의 세계이며 우리는 아이들이다. 근데 우리는 세계이며 우리는 아이들이다. 근데 이 함축적인 의미에요. 우리는 하나의 세계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베풀자. There's a choice we are making we are saving our own lives.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기회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It's true we will make a better day.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그 만들 거라고 확신한다. 아니 만드는 게 맞다. Just you and me 당신과 내가 말이다. 이게 후렴구에요. 근데 놀라는 여지가 있는 가사가 있기는 해요. 그 하느님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였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있는 기록이 아니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여해서 유혹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작사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요. 음원 발표 25주년을 기념 그 그 당시 2010년에는 또 IT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IT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이때 그 다시 한번 기획이 돼서 이 We are the world 25 for IT 해가지고 리마스터링이 돼요. 근데 다만 이 2010년 때는 이때는 마이클 잭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모습은 못 쓰고 첫 녹음 당시 찍었던 25년 전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본따서 합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후렴 부분만 음색이 비슷했던 동생 자넷을 그 자넷이 같이 부르는 듯 한 모습으로 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원곡이 워낙에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았다 보니까 원곡을 그냥 리마스터링 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못 들어요. 오토튠이 깔려 있다 보니까 좀 거부반응도 좀 있고 그냥 편곡이 아이돌 음악같이 좀 너무 가벼웠다.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아무래도 네임드가 다르니까 음 이때 2010년에는 좀 저스틴 비버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언급을 할게요. 저스틴 비버 이제 마이클의 동생 자넷 음 그리고 제이미 벅스 음 그리고 아이티 출신의 가수 겸 프로듀서인 와이크 리프 진 그리고 마룬5 보컬이었던 아덤 르빈 그리고 핑크 셀린디온 그 셀린디온 누군지 알죠? 음 타이타닉 그 OST 불렀던 사람 그리고 블랙아이드피스의 멤버인 스테이지 퍼거슨 그리고 그 블랙아이드피스 리더였던 윌 아이엠 뭐 이런 사람들 등등 뭐 여러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구요 어 그 다음에 그 당시 위아더월드 트위니파이브 프로젝트 때 히스페닉 히스페닉 사람들한테도 어필을 하려고 이제 스페인어권 가수들도 모아서 스페인어 버전을 같이 만들었대요 음 뭐 여기 이제 히스페닉 그 뮤지션에는 레이키마틴 어 등도 참여를 했구요 그리고 뭐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음 어쨌든 그래서 뭐 그래서 이 위아더월드라는 그 뭐냐 음원을 계속 녹음을 했어요 음 녹음을 했고 이제 1985년 3월 7일에 음반이 출시가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 대한 그 판매 수익이 당연히 그 에티오피아에 에티오피아에 그 보냈고 또 수단에도 보냈어요 기근도 없는 단체들한테 그리고 이제 대중에 대한 음반 효과를 위해서 이제 당시 당시 그 라디오 방송사가 전세계에 8천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세계에 8천개가 있었는데 그 8천개의 라디오 방송사가 그 아까 그 이제 바티칸에서 전세계에 그 동시에 생중계를 했잖아요 바티칸에서 그 교황님이 그 주관을 했던 그 이제 성체강보 그 성체강보 기도를 동시에 방송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 라디오 방송사가 전세계 8천개가 있었는데 지구가 다 똑같은 시간대에 위아더워더를 방송을 한거야 이 때가 몇 년인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어 어쨌든 그래서 그 30년 전 전세계를 하나로 모았 진짜 1985년에 전세계를 하나로 모았던 그 위아더월드라는 그 음원처럼 하여간 이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 바티칸에서 전세계로 동시에 생중계를 했는데 그 물론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TV로 나왔었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 동시에 생중계가 됐을거에요 유튜브에서도 전세계 공통 생중계가 있었을거에요 유튜브에도 지금은 이제 라디오로도 물론 가톨릭 평화방송도 라디오가 있지만 이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동영상 플랫폼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으로 전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 시대가 참 대단한거 같아요 이 디지털 매체가 이렇게까지 발달을 해서 좀 전세계가 동시에 이런거를 보면서 음 참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아프리카의 그런 기근처럼 좀 그 뭐냐 의료 구호 이런거를 기부하거나 이런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세계가 다 이제 팬데믹 상태고 그 각 정말 특히 심각한 나라들의 그 의료진을 지원을 하고 또 의료용품 뭐 의료비용 뭐 이런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보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음악계에서 또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또 또 이제 저같은 유튜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겠어요